이번에는 압사 사고 후 구조 상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이 상황을 유튜브에 공유한 시민 제보자 한 분이 저희와 연락이 됐습니다. 저희 뉴스를 시청하시는 지역 주민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이 사건을 유튜브로 공유한 이호현 주민을 화상으로 연결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계셨는데요. 헬로윈데이 행사를 알고 이태원으로 이동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고 현장이 있으셨나요?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12시쯤에서 오도바이를 타고 거기를 달려갔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CPR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달려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이태원 입구에서부터 통제가 돼가지고 결국 오토바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서 많은 인파를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도 선생님이 올리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사고 후 구조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장에는 많은 인파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장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헬로윈 축제를 하는 분위기였었고요. 보도 길에는 소방차하고 119 소방차하고 엠브란스하고 엉켜가지고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일부 경찰들이 나와서 통제가 시작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가면 12시 반? 네, 그 정도 됐죠. 네, 이번 사고 소방차와 구급대원 등 구조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됐지만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압사 사고가 난 후에도 사람들의 이동은 없었나요? 이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쪽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가 났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헬로윈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고 길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항의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우기기도 하고 또 길가에는 일부 술 취했는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압이 귀한 상태였습니다. 네, 사망자와 부상자 등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사고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셨는데요. 당시 상황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때 상황이 제가 마지막 단계에 갔었는데 뭐라 그러나 환자를 실어 나르는 펠처 같은 거를 지나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더 빨리 갔으면 비중한 생명을 더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옆에서 좀 많이들 도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댄벼들고 또 구경하느라고 댄벼들고 그래서 골목길에 환자 이송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걸 많이 봤고 또 소방차들이 서로 엉겨 있어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제보해 주신 이호연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